으 아 자 이제 그 뭐야 돈버는 법 자 이게 이슬 12 돈이 좀 부족하고 내 나이도 높으면은 좀 해 보겠습니다 스포 시리오 나 이친거 이친거 요리 횡상에 에이라르 이 친구가 5부의 이후에 뜨는데 얘한테 돈 복사를 할 수 있대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이제 책사의 피어스 있죠 이거 이거를 산다고 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한 개만 하겠습니다 약붙도 인유한 다음에 뭐 더 일어 이거 다시 기어로 바깥 개한테 다시 가야 되는 건가 비어드로 매각 가야 되는 건가 내 175에 샀잖아 맞지 175에 사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얘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안내 2세 이십 예세 2회 이십 일인데 예 예 예 이까 같은 기호도 하는 애들 끼리 아까 내가 170 5월에 사는 221 야금 얼마의 되기야 50 정도 40에서 50 이 친구한테 가서 다시 갖다 팔고 이거를 무한 복사 해가지고 어 하는 거 같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여기 싸게 팔죠 175 기호도 자 교환해 주고 이거 다 교환해 다 교환 다 교환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친구한테 다시 팔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친구한테 다시 팔면 되겠죠 3,300원 이거 개녹하다인데 이걸 이 짓을 몇 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드디어 드디어 999개 한 15분 했나? 5분인가 10분 했을걸? 맞지? 왓다리 왓다리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어? 근데 나는 저장하고 있다 여기다 여기서 잠깐 저장하고 이 친구 있죠? 이 친구한테 이거를 아까 산 거 있죠 목걸이 이거 하나에 5525원입니다 이거를 다 999개 갖다 팔면은 500만원? 아 500만원 어 이게 최대 999만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근데 500만원이면 이미 이 게임에서 살 거 다 사겠죠? 와 부자였어 550만원 돼가지고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아 아 와 999 부자였네 구자 그 1000만원 됐다 1000만원 99999 부자라요 부자